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국민들이 이번 사태가 좀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굳이 찾으면 많은 국민들이 한국 의료가 구조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았구나 그런 점을 깨우치는데 그 가운데서도 의료 수가 문제가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 국회에 진입한 양반께서 의료계 출신 양반이 이제 관련 부처에다가 원가 보존률 진로에 이런 100원이 투입됐으면 몇 원 정도를 건강보험이 지불하느냐 원가 보존률을 받아보니까 산부인과가 61%였냐 병원이 환자 진로에 100원을 썼는데 90원을 돌려받았으면 원가 보존률이 90%지 않습니까 2022년 기준 내과 소아청소년과 내과계 진로가의 원가 보존률은 87%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돈을 지불한 책에서 여러분들 통계를 계산했기 때문에 과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자료도 내과계는 환자 진로에 총 1조 1040원을 썼는데 9586원을 받은 겁니다. 원가 보존이 안 되는 겁니다. 외과 산부인과든 외과계 진로가의 원가 보존률은 84%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이것을 돈을 지불한 책에서 여러분들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과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적게 지불한다는 거죠. 외과계는 1조 1429억 원을 썼는데 9561억 원을 받은 거죠. 외과계 산부인과가 특별히 여러분들 열악합니다. 원가 보존률이 61%가 되는 겁니다. 외과계 안과 경우에는 좀 높고 139% 산부인과가 61% 내과 72% 외과 84% 산부인과가 61% 소아 청소년가 79%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돈을 지불한 쪽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과대평가를 했을 겁니다. 이보다 더 낮을 거라는 이야기죠. 원가 보존률이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들 진로가가 원가 보존률이 100% 이한 겁니다. 진로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적자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지금 한국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과잉진로를 할 수밖에 없고 진로 횟수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마 정부는 의정 갈등으로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금 같은 보건, 의료, 재난 위기 심각 상황에서 외국 면허를 가진 의사들이 한국 면허를 따지 않고도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도 의사를 받아들일 때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한국 여러분들 의사 자격증이 없더라. 외국에서 받아들이는데 그럼 그 퀄리티 관리는, 질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죠. 그런데 정부는 이제 이런 그런 의사를 갖고 있는 겁니다. 말 안 들으면 그냥 의사 매너를 다 개방하겠다. 그런 식으로 아마 제 눈에는 그냥 해빡으로 보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갖고 해빡을 하구나 그렇게 보는 거죠. 이 의사 개원일을 하고 계시는 주수호 선생께서 근보공단에 따르면 외과께는 원가 보존률이 84%라는 거다. 이 하간에 외과의 의료과의 모든 수술과 시술에 급여되는 액수보다도 조재료가 약값이 훨씬 더 많은 수가 체제가 정상인 건가 묻고 싶다. 뇌수술, 위암수술, 간이식수술, 자궁암수술 등 모든 수술에 급여되는 돈보다 약을 포장하는 데 돈을 더 주는 보험체계가 과연 정상적인가? 이걸 다 뒤집어 엎고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 이렇게 그 이야기가 자주 나오네요. 약값을 지불하는 그런 액수에 대한 것하고 비교하는 것과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산부인과가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은 거죠. 이 의료수과 문제는 여러분 좀 과장됐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게 가장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7월 1일자 여러분들 인터뷰인데 선친을 이어가지고 종합병원을 물려받은 진주에는 진주제1병원입니다. 병상이 260개 정도 되니까 중형병원이죠. 낮은 숙가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병원을 물려받았을 때 없던 병원빛이 부채가 18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병원에가 돈을 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얼마나 착실한 아들이었겠습니까? 그 당시 부친이 의사를 했으니까 장남이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키운 아들이겠죠. 전략적으로 아버지를 이어가지고 계속 필수의료과 의사가 된 겁니다. 그럼 운명적으로 아버지가 남긴 병원이니까 그 병원을 이어받은 거죠. 지역의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의사들도 여러분 다 서울로 떠나고 그리고 지역의 환자 수가 계속 줄어든다는 겁니다. 지역은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환자도 줄어듭니다. 병원 입장에는 다른 분야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응급실을 운영하려면 응급의학과 의사 마취과 의사 간호사가 모두 대기해야 되는데 그만큼 당직비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거를 부담할 수 있는 지역병원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를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다 알 겁니다. 저희들은 여러분 최근에 알았지만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하는 일이 이거니까 아버지 함께 이름대로 병원을 물려받아 가장 착실하게 경영해 오신 분일 겁니다. 진주 제1의원 병상 260석 빛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필수의료 숟가락을 올리지 않고는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다. mg세대의 의사들은 필수의료는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사고 나면 환자 생명이 잘못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은 안 됩니다. 우리 병원에서 간 담도수술 4명이 10시간 하는데 끈당 숫가가 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료는 윤 대통령이 그 문제를 터뜨려가지고 일찍 뭡니까 터졌는데 그냥 관두더라도 뭡니까 터질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완전히 쥐에 짜가지고 나라를 운영해 온 겁니다. 2006년 부친이 병원을 물려 당시 병원빚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마어마한 빚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필수의료를 지키는 것이 부친이 필수의료를 지키는데 지역중형 병원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늘 강조해 왔습니다. 박리 다매로 많은 환자를 보면서 버티고 있지만 앞으로 숫가가 오르지 않으면 우리 병원도 곧 한계입니다. 국민들을 설득해가지고 숫가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유지가 안 되겠죠. 그런데 국민들의 입장은 지금 어떠냐. 과거처럼 성장률이 4% 5%가 돼가지고 지갑이 점점 두터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장률이 2% 1% 떨어지는데 지갑은 얇아지고 물가는 오르는데 거기다 건강보험 지출을 더하라. 이렇게 하면 왁왁 소리 내겠죠.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의사들한테 솔직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의료 상황이라서 나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 한국이란 나라 전체가 그렇지만 의료 상황은 더더욱 그렇다 이야기죠. 이렇게 하면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을 보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진실에 다가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퉁치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김홍식 원장 30년 차 부산의대를 나오시고 내과 개원을 하시는 배산메디칼 내과 원장입니다. 수가 문제를 지적하시지 않습니까. 각국 1인당 국민 총소득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가 1인당 국민 총소득의 3.6배 미국 2.3배보다 훨씬 많고 독일 등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런데 의료 수가 한번 보자. 내과 개원 의사이니 상부 위장과 내시경 수가를 비교해 볼까 한다. 일반 상부 위장관 내시경 수가만 하더라도 6만 9,670원이다. 한마디로 쪽팔려서 다른 나라 의사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미국은 주마다 의료 수가가 조금 다르지만 보험 혜택 없이 검사하면 우리나라의 342배 보험이 있으면 우리나라 위 내시경 수가의 52배 정도다. 미국의 1980년대보다도 내시경 수가가 못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잠도 못 자고 휴일도 쉬지 않고 진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싼 게 여러분들 싼 의료를 지금까지 누린 겁니다. 여기에 김홍식 원장께서 미국의 한 사시는 교민께서 공개한 위장 내시경 여러분들 관한 글을 아마 읽으셨던 모양입니다. 그 내용을 밑에 첨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한 분께서 미국 생활기 그렇게 편견이 없는 거죠. 본인이 지불한 이름들 그런 내용을 적은 겁니다. 이게 좀 오래된 겁니다. 2018년 10월 달 거리니까 상상초월 미국 의료비 내시경 비용 페이온라인 앳 퀵페이 직접 이걸 가지고 상시하게 적어놨네요. 그걸 여기 보니까 위장 내시경, 위 내시경, 장 내시경 병원의 청구를 15,429만 불을 했고 보험사가 14,128불을 지불했고 개인 부담이 2,250불이고 보험료는 월 700불을 내는 모양입니다. 크게 위장 내시경에 총 여러분들 숫가가 1,748만을 요구한 겁니다. 보험사가 1,600만을 지불하고 개인이 225만을 지불한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보험이 없는 경우 위 내시경 여러분들 비용이 1,6858불입니다. 1,910만 원 엄청나죠. 물론 미국 수준까지 우리가 갈 수는 없고 또 가서는 안 되지만 알고는 있어야 된다.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몇 분께서 남긴 글을 보니까 이제 지옥문이 열렸으니 지옥불숙으로 들어갈 겁니다. 어떤 대책으로 되돌릴 수가 없을 겁니다. 자식을 낳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머리로 아는 거하고 체험해보는 건 다르니까? 지금과 같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근거가 뭐죠? 의사가 많아졌어요?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졌어요? 지금도 시골에서는 의사가 없어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무슨 뜻인고 하면 그러니까 공병호 tv에 들어오셔서 공부를 좀 많이 하세요. 경증환자는 그냥 지역 의료원 가면 됩니다. 그런데 중증 질환이 걸리게 되면 수술 못 받는다는 겁니다. 의사가 없어 가지고. 지금과 같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쉽게 제가 이야기하게 되면 암에 걸리면 암 수술을 해 줄 의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있지만 다음 번은 없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직한 전공의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는 그런 좋은 의료 서비스를 못 받을 겁니다. 신생아 수가 30년 전에 75만 명. 지금부터 40년 전에는 한 50년 전에는 100만 명이었죠. 올해 23만 명. 30년 후에 8만 명. 그런데 의사 수를 늘린다. 어제 보셨지 않습니까? 외과 20년 동안 계속 여러분들 1차 진료 위원급에서는 환자 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오로지 호황은 어디만 있습니까? 빅5나 빅6는 큰 병원만 있지 않습니까? 신생아 수가 줄어들잖아요. 신생아 수가. 어마어마한 변화하지 않습니까? 신생아 수가 앞으로 23만도 유지가 되겠으면 23만도 유지가 금세 깨질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아이들 낳겠습니까? 정신들이 없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보다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아니 이게 통계만 좀 보더라도 뭐죠. 이게 어떻게 60% 올릴 일인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신생아 숫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논문이 나오겠죠. 조기 폐암 생존율 변화 이런 연구 논문이 몇 년 후에 나올 겁니다. 폐암 질의들 진단받고 수술 기간이 길어질 테니까 대기 시간이 당연히 뭐죠? 살릴 수 있는 환자가 죽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겠죠. 법대생들이야 강의실만 늘리고 스피커 볼륨만 높이면 2천 명이 아니라 5천 명인들 교육을 시킬 수가 있죠. 법대 출신들과 경제사회학과 출신들이 의학 20개 교육에 대한 인지수준이 딱 그 정도입니다. 그들이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보건사회부 장관의 의협 회장 출신들을 임명했던 지도자들의 해안이 그립습니다. 진짜 무식한 거예요. 윤 대통령도 어마어마하게 무식한 겁니다. 나도 여러분들 참 정말 쇼칭할 정도로 무식한 겁니다. 어떻게 현장을 저렇게 무시하고 정책을 펼 수 있냐. 그러니까 참 부끄러운 겁니다. 제가 자주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대한민국은 1960년 재생들이 완전히 말아먹을 것 같아요. 아주 알뜰살뜰 일은 말아먹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이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재명 정권까지 가게 되면 완전히 뭡니까 그냥 말아먹을 것 같아요. 현장에 대한 이해 원자력 산업에 대한 이해 자영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면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위험한 사회인 겁니다. 완장만 차면 하고 싶은 대로 뭡니까 무슨 짓이든 하는 사회가 돼버렸으니까. 이번 같은 사회가 앞으로 계속 일어난다고 보십니다. 대회는 분야마다 다 망가뜨릴 겁니다. 문과 출신들 진짜 문제 많습니다. 나는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분들 무지할까. 어떻게 지잘난 마치 저렇게 살까. 나는 평생을 어느 누구와 함께 여러분들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는 세상살이라는 것이 제가 잘 모르는데 그 분야는.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 분야는. 스포츠계를 내가 잘 모르는데요. 의료계를 잘 모르는데요. 이런 이야기만 절로 나오는데. 어떻게 의료계를 뭡니까. 내가 잘 아는데. oecd 평균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 날려야 됩니다. 윤 대통령 여러분 눈 크게 부럽뜨고 뭡니까 외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근본적으로.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